음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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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떤 분이 여기다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먹는거라 그러는데 그냥 이게 더 나은거 같은데 나는 이렇게 먹는게 더 나은거 같은데 먹어가지고 고기 넣어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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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좋으면 맞어가라고 치료면 최고 기린 Wrap 여기 태크노ally 많이암 저 99% 고기 속관 семn 금고 locked 이게 5,500원, 이게 7,000원 매매점이예요 아 브라질에, 쟤 누구지? 네이마르 있어요 지금? 아 진짜 호날두 메시 동반탈락이라며 그러면 이제 네이마르가 짱인가? 근데 월부터 딱 한달만 해요 거의 눈바페는 누구야? 축구도 이제 세대교체 좀 돼가요 맛있어 매시가 매시하게 되어있지? 수고를요나? 나는 숯밥이 별로 생각 안 나왔네 국밥 먹은데 국밥은 국밥이랑만 먹어야 돼 그냥 밥이랑만 먹어야 돼 ens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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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추를 좀 거둬요 젓갈 셀프라서 젓갈 좀 더 멸망전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나오고 넌 왜 기회를 해? 니가 바로 파냐? 기회를 좀 하지 이번 달까지만 좀 하든지 하지 또 공부한다고? 작년에도 하지 않았냐? 짭취 입턴거 졸라 억지는데 작년에 수능은 100일전부터 시작이라고 짭취 사수야 사수 짭취 안 짜요 그렇게 스탑프로게이머 재능노래 뭐 때맥갔냐고? 나 7대3 모든게임 7대3 사수는? 수능은? 사실은? 와아! 아! 왜? 아!! 씻어있어있어재 흰 echt 생강 또 안 먹게 또 안 먹게 같이 먹게 아! 나 쇼보구가 있었어 적을 시작한게 나 아는 길드원 형이 적으로 맨날 구바로만 찍어가지고 내가 성시백 찍는거야 그래서 구바로 빌드로만 하지마 아 나 이거 또 너로 따라오니까 짭찌야 그때 너랑 나랑 굴들이 달랐어 임마 니가 이런걸 안하잖아 뭘 너한테 밀려도 갈비 못해 막대가리 느끼네 안하자 안하자 야 그때 칼클링이었던 애들한테 물어봐 니 존나 늦게 가야겠어 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밀렸으면 니가 프로게임이었겠지 그래야 안하자 뭐 안필까 정치를 아 저 캐나는 어디에 돼 그냥 사랑하네 아니야 집에 왔네 아래 집에 왔네 집에 왔네 안와달라 집에 왔네 아니 집에 왔네 안왔네 아니 안왔네 안왔네 어? 동네 형님 이리와 따라 그래 안 나왔어요 어젯밤이 대중이야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어떻게 해야해요 어? 오빠 나 이거 빨리 봐 빨리 봐 지금 축구 8명은 어디데 어디에요? 대입방 와... 나는 그리고 신기했던 게 뭔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야 아 월드컵 우승하면 상급 뭐야? 한 몇십억 줘요? 네 우리나라는 구매했는데 다른 나라는 아 그래? 왜? 왜? 아니 나는 아 그거 미국이 미식축구를 안 좋아하는 거 왜 거기는 자기네들끼리 미식축구만 하냐? 왜 거기는 자기네들끼리 미식축구만 하냐? 왜 거기는 자기네들끼리 미식축구만 하냐? 근데 이거 있었어 연기 맞췄어 이거 왜 이래? 나 먼저 먹어 먹어봐서 뭐 하잖아 아 저걸 축하해 어떤 축하한 거 아니야? 천서아 그거는 큰일날 아 나 알았어 아 나 알았어 식구 지금 아 나만 먹어도 돼 나 안 말았어 어 근데 미국에서밖에 미식축구 안 하지 않냐 거기? 어 나한테 줘요 나한테 줘요 나한테 줘서 제가 자긴 우리나라에서 양궁 짝먹은 거랑 똑같나? 네 안돼 너무 많이 물어놔 나 송빛 먹고 왔어 어이 어이 오빠 우리나라 미식축구 비식기 종목이지 네 내가 좀 알고 있는 홍이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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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이 중간에서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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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홍이가 나한테 왜 웃겨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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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빠 근데 오빠 아 당황해가지고 나한테 좋아해 미국은 축구 별로 안좋아하죠? 그러면 거둬멧이를 좋아하지 뭐니? 아휴 어휴 이렇게 거둬멧이는 거 진짜 야 그거? 아니 그 안 된 귀가 안 된 귀가 귀지 어휴 괜찮은데? 아휴 아휴 야 아휴 축구가 어떻게 벤지 좀 벤지 거의 웬만한 전세계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아? 축구는 아니 언니를 아주 맹힌게 알았어 알았어 야 알았다 언니 한 맹툴 있어 우리 시오리야 시오리야 응 무섭다 사연아 무섭다 사연아 무섭다 무섭다 아휴 뭐 아휴 몰라 우리 생각나는 레지 아휴 알았다 우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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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게 짜장닮인 거 같아 아니 내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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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으면 나 난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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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깔끔하게 다 먹었어 불 하나도 안 남겼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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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다 먹었어요 클리어 클리어